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6평 대비, 여러가지 준비사항이 많습니다. 문제풀이 공부 꼭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문제풀이 공부도 문제풀이 공부인데 더 큰,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보여요. 해석이 약해 점수가 잘 안나와요. 특히나 이런 학생들 기준입니다. 소위 말하는 노베이스라는 의미 말고요. 웬만큼은 좀 해요. 한 3등급? 한 2등급? 정도 되는데 모든 글이 어려운 게 아닌 거야. 첫째,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읽는 속도가. 선생님 저한테 만약에 15분만 더 준다면 제가 정말 무조건 안전적 일 나오거든요. 이런 학생. 둘째, 문장이 3줄, 4줄, 5줄이 넘어가면 이제 단어만 기억나고요. 뭔 말인지 그냥 모르겠어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자, 이거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자, 미루시면 안 돼요. 어,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저 밀어서 공부할게요.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5월달이 얼마나 좋은 달인지 알죠? 학교 중간 기말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말 수험생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거꾸로 얘기하면 오로지 놀기도 쉬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놀지 말고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어려운 3줄 이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예시로 몇 문장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째 약한 구문은 확실하게 정리해라. 제가 가장 이제 가장 최근에 겪었던 얘기 하나 진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디 러셀이라고는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현장 학생들은 알아요. 제가 말했기 때문에 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 수강생이 아니야. 그런데 학생 둘이 이제 대화하는 걸 제가 듣게 된 거야. 야, 내가 말이야 이게 실제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는데 나 노로 시작하면 문장이 길면 주어가 노면 해석이 튕긴다? 또 학생 중에 친구가 야, 난 리트라고 휴가 나오면 솔직히 좀 어렵더만 지네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진짜 이제 말하고 죽을 뻔했어.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해석은 긴미철. 아, 근데 그냥 얘기는 안 해줬는데요. 자, 구문 정리 있잖아. 제가 약한 구문 정리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야. 지금 제가 말한 거 농담이 아니라 노로 시작하는 문장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그 붕 떠요. 단어만 기억나는 케이스에다 보여드릴게요. 약한 구문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무한 반보로 나오니까. 자, 둘째. 최소 3개년 기출에서 고난도 문장만은 공부해야 돼요. 왜 기출이 기출이에요? 특히나 6월, 9월 수능 있죠. 한국교육과정평가관에서 낸 문제는요. 교수님들이 직접 만드시고 자, 검토 다 받은 겁니다. 수능 범위는 딱 이 정도까지만 내자고 한 약속이에요. 문장의 난이도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교 때 배우시는 게 있습니다. 3중 수식이라고 해서 명산화를 세 군데가 꾸며다라는 구조는 수능에 안 나와요. 자, 문제를 만들 때 우리 이 정도까지의 난이도와 이 정도의 해석력까지만 물어보자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3개년 정도의 고난도 문장 있죠. 길고,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구조하체가 어려운 거야. 이건 씹어먹는 게 기본이에요. 이거 해석할 줄 모르는 학생이 EBS 해석이 쉽게 깔끔하게 될 가능성도 없고요. 올해 수능이 깔끔하게 해석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특히나 기술 문제 중 일반적인 학생들의 문제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이거 씹어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 해석은 어떻게 했어? 끼용끼용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이게 1번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야? 단어만 기억나고 붕 뜨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3개년 기출력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년 기출력만 씹어먹어도 해석 실력 완전 달라져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나 더 EBS 지문 공부할 거잖아요. 원래가 EBS는 원래 공부할 거니까 올해 EBS에 있는 지문 씹어먹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문장은요. 단어는 계속 외우셔야 돼요. 단어는 외우는 게 맞는데 선생님들 맨날 똑같이 얘기하지 않냐? 근데 왜 안 믿으시냐고 제발 선생님들은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 모든 학원 선생님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영어 문장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맨날 같아요. 단어만 바꾼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약한 구문 정리 길고 복잡할 때 가로 열고 다니는 연습 그 다음에 핵심 잡아내는 연습 이것만 하면 해석은 무조건 잡거든요. 그러니까 제 Q&A도 그렇고요. 제 이제 수강표에도 그렇고 항상 학생들 똑같이 얘기하죠. 해석 잡는 거 진짜 오래 안 걸립니다. 더 늦추지 마시고 해석 잡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최근 기출 중에서 학생들이 해석 어려웠던 문장 몇 가지만 연습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휘와 관계없이 어휘가 어려워 세수를 못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문장들이 있었어. 자 일단 제 1등급을 향한 문장의 수개 원리 교재 중에서 자 1번, 101번, 121번 딱 세 문제만 일단 갖고 왔는데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저의 강의 수강 학생들은 웃으면서 하겠지만 학생들 일반적 클래스로 어떻게 쓰는지 봐줄게 1번이야 진짜 많았을 때 이렇게 했다. It should be the one noted the one that 어 어 It that It that's 많이 봤어. 가저신 주어 노 디벨로몬 자 진짜 핵선들이 어떻게 쓰는지 아니? 가짜 주어는 봤다. 주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 볼게 없다 발전 인터넷 직업 시대 감소시켰다. 중요성 가장 기본적인 직업 탐색 기술 즉 자기 지식 정말로 10명 중에 여슬 9명 이렇게 쓰겠어요. 지금 어떤 문제 발생했는지 알죠? 지금 단어만 읽고 있는 거야. 해석이 안 된 거야. 아예. 다시 볼게. 주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발전 없다. 인터넷 직업 시대 감소시켰다. 중요성 가장 기본적 직업 탐색 기술 즉 자기식 100번을 해석해 보세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자 뭐냐면 제가 말해야 하는 첫 번째 구문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설명 꼭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구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명사의 부정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명사의 부정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분필 야 이거의 반대말 안 분필이 아니란 말이야. 한국어에는 명사가 노루시니까 노명사가 나올 때 생각보다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다시요. 발전 없다. 인터넷 직업 시대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우리말로는 꼭 이렇습니다. 노를 어 느라고 해석해야 돼요. 어느 명사도 어느 명사라도 대신에 노라는 게 부정문이잖아. 뒤에 동사를 부정문에 해석하면 돼. 자 동사 부분을 무조건 동사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느 명사도 뭐뭐하지 않다. 그러니까 명사는 어느라고 해석하고 노 대신에 어느래야 대신에 동사를 부정문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요. 볼게요. 얘 가주어 진조 안다고 치고 하지만 주목되어야 합니다. 됐 이하는 주목이 되어야 한데 어느 발전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인터넷 직업시대의 어떠한 발전도 대신에 동사를 부정문인 우리말로는 해석나스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말이 되거든. 그러면 인터넷 직업시대의 어느 발전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거 주목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인터넷 직업시대의 어느 발전도 감소시키지 않는데 중요성을 감소시키진 않아. 자 뭐 얘 가장 기본적인 직업 탐색 기술인 즉 자기 지식이라는 거의 중요성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다시요. 노 명사는 무조건 명사를 어느 뭐뭐라도 동사를 부정문인 다시 하지만 주목되어야 돼 어느 발전도 인터넷 직업시대 어느 발전도 줄이지 못한 거야. 중요성을 가장 기본적인 직업 탐색 기술인 자기 지식에 됐지? 그럼 같은 문장 내가 곱볼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제 1등급 인양학 문장에서 게 원래 101번이고 출처는 19학년도 9평 문제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됐 이하를 뭘 부인했냐면 자동차가 초래해 대기오염을 초래한다는 걸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동사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사 자동차 산업은 주장했습니다. 자 오케이 노담의 명사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느 기술도 대신에 동사를 부정문으로 할 거야? 어떤 기술 얘를 뭐야? 존재하지 않았다 해요. 부정문으로 동사를 어떤 기술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줄이기 위해 오염을 뭐로부터? 차량으로부터 어느 오염을 어떤 오염을 어느 기술도 존재하지 않았다 차량으로부터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느 기술도 존재하지 않았다 주장했고 나중에는 동사 세 번째 주장했습니다. 설치하는 거 장치를 설치하는 거 뭐하기 위해?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장치를 설비하는 것이 자동차를 매우 비싸게 만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약한 구문은 정리하고 적용만 하면 돼요. 이게 난이도가 좀 올라갈 겁니다. 세 줄 이상의 문장들만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퀴즈 한번 해볼까? 일단 학생들 클래스로 먼저 해줄까? 애들이 왜 해석 못했는지 먼저 봐줄게. 일단 감각 구체적 포만감은 원래 이비스가 아니라 미안해 수능 문제에 별표가 있었어. 감각 구체적 포만감은 어떤 용어는 몰라도 돼. 감각 구체적 포만감은 규정됩니다. 뭐로써? 감소 식욕의 감소 또는 주관적 선호의 감소로 묘사된대요. 감각 구체적 포만감이란 식욕 또는 주관적 선호가 감소되는 것과 음식에 대한 주관적 선호 또는 식욕이 감소되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음식이 소비된 먹어진 있는 리트리트 거의 뭐뭐하지 않다는 알아요. 거의 변화하지 않는 거 있는 히돈인은 외우지 말라고 있어. 쾌락 먹지 않은 음식 여기서 또 붕 뜬 거야. 뭐야 이거 단어 아는데 함께 있는 뭐 함께 하라고 하야 거의 변화 없는 거 함께 쾌락 먹지 않은 음식 뭐냐면 이게 정리되어 있으면 당연히 파세겐 끝까지 가겠지. 일단 이거 먼저 해볼까 여러분들 위드 노가 뭔지 아세요? 위드 노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위드 아웃과 동의입니다. 뭐뭐 없이 뭐뭐가 없다면 그러면 살짝 노는 아니다고 얘는 리틀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잖아. 얘는 뭐야? 거의 뭐뭐하지 않은 이기 때문에 위드 리틀은 무게예요. 올모스트 위드 아웃과 완전 동의예요. 거의 뭐뭐 없이 기본적으로 구문정리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적용만 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볼게요. 감각 구체적 커만감이란 규정됩니다. 감소되는 거로서 식욕이나 주관적 선호 음식에 대한 주관적 선호나 식욕이 감소되는 걸로 묘사합니다. 어떤 음식이니? 먹은 음식의 주관적 선호나 식욕이 감소되는 걸 말한대요. 그 위드 리틀인가 뭐니? 거의 뭐뭐 없이 자 거의 뭐뭐 없이 변화는 거의 없이 쾌락 어디에서 먹지 않은 음식의 쾌락 아직 안 먹은 거에 대한 기분 좋은 거는 변하지 않은 거야. 거의 변하는 거 없이 먹은 거의 식욕이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수능 22번이었어요. 자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자이겁니다. 마흔 학생들이요. 일단은 해석에 대해서 되게 제가 얼마 전에 충격받았던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귀를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 언어학원이라고 말을 못해요. 학원을 뒷새울 수는 없으니까. 복돌 가고 있는데 학생이 그러는 거야. 야 영어 단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말 충격 먹었어요. 단어는요. 단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단어는 알아야 돼요. 근데요. 해석은요. 순서대로 해석하는 거고 어순대로 해석하는 거고 구문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 지문처럼 만약에 노해석을 몰라갈게 단어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생각해. 나 단어 수가 많이 외웠는데 왜 해석이 안 되지?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6평 대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어떻게든 고난도 해석이 있죠? 선생님 제가 2, 3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 저 1이긴 한데 진짜 1이긴 한데 90 초반인데 제가 해석은 솔직히 모르고 야매로 문제 풀어서 잘 나오거든요. 꼭 해석 공부하시길 제가 강추드리고요. 또 하나 학생이 따라 달라요. 전부 다 수준이 다르고 등급이 다르고 점수가 똑같아도 이유가 달라요. 점수가 잘 나오는 이유가 점수가 같아도 해석이 약한 건지 어휘가 약한 건지 문제 풀어가 약한 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 저 해석 공부하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제 Q&A에다가 글을 올리세요. 자기 상태를 올리면 우리 연구팀에서 학생에 맞게끔 어떤 강좌를 추천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꼭 피드백을 줍니다. 설명을 할 테니까 혹시 저 해석 공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신다면 Q&A에 와서 지름답하고 꼭 도움받으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꼭 수능 대박나시고 6평부터 대박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